술, 동동주 갖고 왔고 샴푸니 갖고 왔고. 아모르 파티. 침대에서 먹으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데. 그런데 생각보다 뭔가 편하네. 짠. 나 이거 대패산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다. 아, 그냥 맨날 차갑게 먹었어? 응, 나 완전 차갑게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이번엔 썸웨이그로 먹을까요? 오웨이 소주? 응 스탑! 화이팅! 스탑! 이게 얼마큼 내가 거인 줄 어떻게 알아? 스탑! 스탑! 이런넨 완전 이만큼 아니야? 아니, 아니에요 아니네 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혀 생각지 못한 만남이야, 그렇지 않아? 응 완전 언니가 편해, 동생이 편해, 친구가 편해? 응 제일 큰 공통점이 술인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다 진짜 상반되는 모습이었다면 술 하나로는 대동단결되는 그런 느낌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